반갑습니다. 정은태입니다. 자, 겨울방학 학습. 이것만은 꼭 신경 쓰자 해서 짤막한 퀘스트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욕이 막 넘칠 텐데 일단 목표를 좀 설정해줘야 돼. 그런데 이 목표를 일단은 지금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끌어오르고 있지, 그치?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는데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셔야 돼. 내가 겨울방학 동안 이 강의를, 이런 강의를 내가 듣겠다. 아니면 내가 겨울방학 동안 이런, 이런, 이런 책들을 내가 이제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시면 돼. 구체적으로 잡고 너무 좀 이제 지금은 의욕이 넘치지만 좀 제한적으로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좀 이만큼은 목표를 잡았다가 어느덧 3월이야. 3월이어서 어? 학교 와서 이제 하다 보니 어느덧 중앙고사 준비하고 어느덧 기말고사 준비하고 자기가 목표로 잡았던 것이 이 어느 순간 이제 여름방학 목표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은 딱 끝내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하는 방식으로 추가학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는 게 좋아.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너무 크게 잡지 않고 적당히 잡으면서 가시면 돼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목표는 일단 고3들. 수능 기본기를 좀 확실하게 다져야 돼. 일단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공부하니?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EBS. 공부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풀기 위한 여러분이 이제 그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독개법, 독개력 이런 것들 EBS 작품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이 기본기를 확실히 가진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개념. 개념. 개념 같은 거. 문학 개념이 고1, 2 때 내신 문학 개념이랑 수능에서 나오는 문학 개념이 좀 살짝 차이가 있거든요. 수능 문학 개념은 제대로 좀 잡아주셔야 돼요. 어면 많지도 않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어집 강의가 있는데 13강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압축적으로 수능 문학의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학 개념 같은 경우는 교육방학 때 꼭 잡아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엄매랑 화작 중에서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 문법 개념도 역시 이 교육방학 때 잡아주는 거 괜찮죠.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이 고1, 2 때 내신 공부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 뭐 사민곡, 숙민곡, 성산별곡 이런 식의 작품들이 나왔을 때 A급 기본적인 작품들 슬슬슬 해석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고전시가 같은 경우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런 친구들은 고전시가가 이제 발목을 잡아서 계속 좀 이제 그 문제 풀 때 어려움을 겪고 시험장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고전시가, 필수 고전시가 몇 작품은 안 돼. 샘 같은 경우도 고전시가 올해는 강의가 한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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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차 사이인데 많지 않거든요. 그 많지 않은 고전시가 그 강의들 이걸로 통해서 충분히 기본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걸 겨울방학 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EBS 학습으로 가면 굉장히 EBS를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1, 2 친구들은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을 시키는 게 가장 좋아. 이 친구들 강의 많이 들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강의를 최소화해줘. 강의를 최소화해주고 이제 뭐 문학 개념이지 고전시가 그 정도 정도 최소화해서 듣고 고1, 2 친구들은 샘이 정말 강조하는 것이 겨울방학 때 책을 읽으세요. 책. 그리고 독해력. 지금 수능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학에서 강한 독해력을 요구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 독해력이 시험 많이 좌지우지 했어. 지금은 문학이 와 만만치 않게 어려워. 지문 자체가 어렵게 나오거든. 그게 현대 소설일 수도 있고 고전 소설일 수도 있고 수필일 수도 있어. 이번 수능날 잊으면 노란다. 잊는다는 것은 막 삐약삐약 나오니까 수능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 독해력을 고3 때 가져와서 이제 높이려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없거든. 고3 되면 정말 할 게 많기 때문에 고1, 2 친구들 책 읽으세요. 책. 어떤 책을 읽으면 되냐. 현대 소설. 단편 현대 소설 모험집. 집 어딘가 있어. 집 없으면 도서관 가서 빌려서 그냥 읽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고전 소설. 고전 소설인데 이것도 역시 모험집. 이런 것들 직접 읽어야 돼. 직접 읽으면서 인물관의 관계를 계속 여러분이 처리하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이때 해주셔야 돼.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갑득이, 갑순이, 집주름, 영감 뭐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 호칭이 바뀌면서 나오니까 머리가 터진 그런 선배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 이 책 계속 읽으면서 아, 인물이 많이 나올 땐 호칭을 통해서 관계를 이렇게 좀 잡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을 통해서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1, 2때 내신에서도 나오니까 다양한 작품들 열심히 읽어줘. 알겠죠? 그게 고1, 2 여러분이 할 일이야. 알겠죠? 자,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양이 아닌 질적인 학습을 여러 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질적인 학습은 정말 중요해. 고1, 2때 공부랑 고3 공부는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국어가 고1일 때는 일단 시험 범위가 딱 있고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텍스트를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정말 좋았거든. 근데 고3은 달라. 문제를 많이 푼다가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지 않거든. 왜냐하면 나오는 텍스트가 굉장히 방대해. 그 모든 작품의 문제는 계속 다 풀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질적인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초 문제를 여러분이 개업받을 때 막 풀기 시작할 텐데 이 기초 문제를 고1, 2때 문제 풀던 것처럼 막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하고 나 한 번 풀었다, 두 번 풀었다, 세 번 풀었다 하고 좋아하고 있으면 시간을 버리는 거야. 기초 문제 많이 푸는 게 장땡이다. 그러면 수능 1등급 받으려면 거의 뭐 한 2, 3수 정도는 해야지 1등급 받나? 아니잖아. 재학생들도 1등급 잘 받는단 말이야. 기초 문제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푸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풀어주셔야 돼. 선생님이 무료 특강으로 시작했다. 여기서 학습법 같은 것을 많이 안내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기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익혀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쫙 제시해 놓았으니까 이거를 꼭 들으세요. 꼭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양쪽으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제의적인 학습을 통해서 나의 진짜 어떤 실력을 올린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 나서 기초 문제 풀어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